자 다시한번 리스트박스 뽑아주세요 아 맵은 이번엔 정거플리로 하자 정거플리 어? 방송나옴 권총 나오면 망함 어 이거 똥 뽑아 똥 뽑아야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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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플라라 씨 오오케이 좋았어 뭐가 나왔는지 말 안해줄거야 뽑고 싶은 사람은 총 무기로 해도 되고 안좋은 총 나온 사람이 뽑겠지 흐흐흐흐흐흐 말 안해도 돼 일단 모르게 해야지 흐흐흐흐흐 좋아 레디레디 컴뱃? 컴뱃? 뭐지? 흐흑 어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자 자 어? 나 여기 1등 1등인데 여기 1등인데 여기 자 내 총이 뭔지 몰라 얘는 엔젤이는 시그라고 했었고 엔젤이 안녕 엔젤이 안녕하고 그리고 여기 목포의 인사 인사포즈 나 목포의 눈물님 이번 랜덤보기 두 번째판 참여은 참여한 시 2번 목포의 눈물님 그리고 SM라드님 그리고 엔젤이 햇살드는 창가를 어디갔어? 햇살이 어디있지? 어? 햇살이 어디갔지? 햇살 햇살 아 햇살 아 총 쏘는거 봐라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특투디 시작합니다 오케이 렛츠고 따라오는거 보소 2 1 나 피구심인데 우와 목포는 샷건 얘랑 기간중이야 아직 좋아 한명은 지금 오 오 얘무야 M417? 내가 내 무기가 제일 쓸만하네 금첩전에서 사기니까 이거 내가 이기겠네 내가 이기했다 이거 이거 지면 이거 캐릭터 삭제해야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지면 우와 아 기간중 개아쁘다 이거 웬만하면 내가 이기겠다 아 아 네 내가 이긴거네 내 무기가 너무 사기야 내 무기가 사기기 때문에 내가 이겨 저 이 때는 흠 이건 너무 많이 쓰니까 랜덤무기는 하루에 두 번 정도가 적당해 안거라면 돈이 한 2만얼마ит 몇명한테는 선물해줘야겠다 돈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랜덤 무기할때는 돈이 많아야돼 랜덤 무기를 어서 싸는 비용이 한개에 다짐해준걸로 아유 개찍이 나네 자 그리고 저기 내가 여기 태어났지 저걸 봤다 저깄다 저깄다 내가 이 총 들고 지면 진짜 바보다 헐 헤드라니 너무 아프구만 더럽게 아프네 머리턱 받고 어? 여깄다 안녕 너네꺼 발소리를 잘 들어야돼 이거는 뭐 쉽게 아아 내가 이거 진짜 지면 내 아이디 몇개 중에서 한개 삭제한다 레알 흫 피구시 폴리 펄 숨자 왼쪽에 여기있구만 역시 피고싶을때니깐 빠르구만 쟤 몇시지? 10시 44분 오 여기 엔제리를 맞춘데 냄새가 난다 죽어라 총..기.. 전호 룰을 어기고 있어요 총주는거 금지 시청자 참여전투도 있음 흐흐흐흐흐흐 저번때 스나전을 했었지? 랍을 잘하고 핫! 이판하고 해도 돼 핫 핫 핫! 하이섭바스도 없으니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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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튜브로 방송한거는 유튜브 비제이 네티치거라 컨베럼드아니든 엠메시지 머리치면 나옵니다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아프리카는 추천마질차 해주세요 와우 기관총 맞다 아야 개아프네 와우 와우 아하 아이고 이씨 컨베럼들 게임빵더 뭐야 내가 피고식두고 차권에 질거 같애? 어? 맞다 먹때린다 너네꺼 이총은 사기라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 삼총은 좋은 아이템이지 이걸得고 진적이 없어 내가 오 통활없다 칼 어야돼 랩 아아 앱 걸린다 아아아아아아압 사망 총 한전만 잡으면 내가 이기네? 없애야돼 갓 아 렉걸린다 아아 사망 한전만 잡으면 내가 이기네 이겨주겠어 마지막은 갈로잡아주기 아 까비 방송하면 젤차 해두면 바로 올 수 있을거야 엔젤이 죽어라 아아 가방 아이고 뒤에 있다 아아 까비 까비 아아 칼로 잡을 수 있었는데 꼭 칼로 잡고 말테나 어이구 시래 아아 주말마다 정기방송해야될같애 아아 아아 너무 아파 아아 미안 잎 잎 잎한 다음에는 시청자 전투를 해야되겠어 죽어라 중급상센터를 들고 있다니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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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